안녕하세요 바이름입니다 오늘은 문경에 저희 회원님 공방에 방문하기로 했는데 오늘따라 날씨가 굉장히 좋네요 산소태주의보도 발효된 것 같고 자 문경에 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다 말다 하고 날씨가 아주 좋네요 여주역에서 잠깐 들렀어요 문경에 와서 이렇게? 웬 맥주를? 어휴 여기가 철우님 인테리어 창고라고 말씀하시는데 창고치고 좀 과한데? 뭐 공구점 같기도 하고 어휴 정리도 너무 완벽하시고 아휴 시니씨 만들려고 오시네 허허 뭐요? 아 몰라 그런게 아니죠 세상이 많아 야하 이번에 들어온 귀여운 시니씨 야 여긴 이야 공방을 이렇게 다 꾸며놓으시고 호기 한잔 하고 마십시오 네 이게 호밍 얘가 호밍 시간 무조건 다르세요 여기 보시면 리밋 같은 거 리밋 실제 이게 이제 좌우 이거 학굴 쓸면선 없어요 아 이거 너무 쉬워요 이거 제가 오늘 될 때까지 했더니 아 진짜요 어? 못 가실 텐데 아 진짜요? 이거 너무 쉬워요 될 때까지 제일 쉬워요 그러면 얘가 자기 값을 빼요 세팅 값 저거 근데 이거는 소프트웨어에서 설정을 아까 직관적으로 위에다가 근데 이 움직임을 빨리 조금 더 빨리 가고자 할 때 이게 슬로우되어 있잖아요 이거 한번 눌러주면 하이로 갈게요 자 그리고 CNC가 똑바로 동작을 하는지 직각이나 원형을 커팅할 때 제대로 커팅이 되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CNC 사이즈만큼의 보드를 준비해 가지고 일단 테스트 테스트 판재를 가공해 볼 거예요 그냥 이렇게 gehe자 이제 테스트 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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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2칸 4칸 4칸이 0.01인치니까 4칸이 얼마야 하여튼 지금 인치 버전에서 4칸이나 움직이면 되게 차이가 커요 톱나리 그럴 수도 있는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톱날을 돌려보면 되죠. 다시 나오죠. 돌려보고 다시. 확실히 계속 벌어지잖아요. 그죠? 얘가 물었으면 줄기도 해야 되는데 계속 4칸 정도 벌어지고요. 톱날은 뭐 크게 이상 없어요. 얘가 지금 축이 틀어진 거예요. 이런 건 판매할 때 설명이라도 해주던가. 그냥 왜냐면 이런 기계적인 걸 잘 모르고 공방을 시작들 많이 하시니까. 정반을 조절해야 되는데. 요지씨는 계속 돌려봐도 큰 변화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건 정말 이게 잘 안 맞으면 슬픈 일인데. 이게 평행이 아닌 경우가 있는 거죠. 뭐 저렴한 걸 샀다거나. 소스탑은 거의 맞는데. 그래도 이쪽도 당연히 확인을 해 봐야 돼요. 저 안쪽에 정반을 밀어주는 무드볼트가 저렇게 보여요. 여기 여기 여기. 그죠? 보이시죠? 걔를 돌리면 이제 정반을 밀어내겠죠? 음음음. 돌리고 밀어. 그렇죠. 그렇죠. 고정을 풀고 돌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정반을 잡는 거예요. 음음음. 잠깐만. 이 무드볼을. 푸지 말고. 그탈으로. 네. 네. 더 멀어지는데. 더 멀어졌어요? 안쪽으로. 네. 더 멀어지는데. 안쪽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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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날이 좀 이상한데. 네? 지금 마시는 거 같아. 네. 계단 사이 좀 이상한데. 그 안에 진심히 더 멀어집니다. 따뜻한 환경. 네. 라인은 슴근과 파이팅시위원으로 가는 길 위에서 정반기 위해 열풀은 시행에 네. 그래서 많이 Councillor 들으면 그런지. Brailleique을 계속해서 정반기 중에서, 한 번 더 찍고. 어. 쓰다져 있지. 아, 쫄깍 그니는구나. 그럼 얘가 내려가더니 얘가 올라오던지, 그쵸? 쪼이면 올라가니까 풀어서 내려드리고 다시 하나 갖게 놓고 쪼이고 연구소 왔다 갔다 하니까 끝! 케이블 손 끝! 끝! 이게 파트패드 처음에 사오셨을때 이 방청류를 싹 없애셨어야 되는데 방구 잡고 떡도 있어요 여기 밑에요 여기에 만져보시면 매끄럽지가 않고 턱퍽하게 걸리는 데만 있을거에요 그런거 얘기 안되던데 그냥 가도 손이 일정하지 않고 얼룩덜룩하잖아요 방송률도 짧으셔서 원래는 방문클리너를 쓰는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세팅이기는 한데 세팅을 찾기가 힘들어서 그냥 이렇게 흔들어 보거든요 요정도 느낌 살짝 살짝 스치는 느낌 얘를 채갈정도로 가면 많은거에요 그냥 살짝 날이 닿는정도 닿는정도가 세팅을 해 놓으셔야 되구요 뒷장만이 네 그런다음 얘하고 얘 평행을 잡아줘야 돼요 근데 일단 지금은 평행문제를 떠나서 네 이렇게 닿는거에요 막 지나가고 이게까지 밸런스가 안맞는거에요 네 안맞는거에요 그럼 얘를 얘를 가만있고 얘를 조정을 해야되는거에요 일단은 그렇게 해요 네 근데 얘는 텐션이고 스프링 텐션이 아니 근데 얘 스프링 텐션이 스프링 텐션이 근데 좀로써 저희가 보조정반 평을 잘 맞춰줘야죠 롤러도 롤러도 근데 일단 낡은 키로 가가지고 살짝 내려야죠 나라고 치프레이커 그거를 봐야 되긴 하는데 지금 여기 있는 나라고 치프레이커 가줘 나 감이 더 좋다 이거지 올라가? 올라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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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바지 왜 이렇게 해 손들이 간다고 다 올려놓은게 아 원래 쓰다가 하하 확실히 기가 많이 오긴 생각이네요 네 라밀 간판이 안보여 단기새우 써있는데 하하 단기라는데 물고기 와 이거 완전 식물원이네 물고기 고기 맥판이 흐하 아니 아이고 열심히 만드시던지 여기 딱 자기 잡았는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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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는 이렇게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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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